휴 휴 휴 으이샤 우연인거야? 짠거야? 세상일은 우연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 머리 언제 까만 해 우연은 항상 인연이 되지 그럼 우리는 인연이 되는건가? 빈복 서울시에 천만 남한에 오천만 지구상의 65인구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는 우리들 참 대단한 인연 아니냐 대단하다 사람의 일상에 만나는 인연이 천년이 안되니까 그렇게나? 휴 게다가 우린 같은 노트북 엑스노트를 쓰고 있으니 이런 우연한 3622억 2723만 2225분의 1의 우연수티 거짓말인데 게다가 난 노트북에 대해서 좀 알지 일종의 직업병 센트리노트, FHD플레이어, LED 백라이트, 디디아스리 메모리, 이 사타의 빠른 전송 지금까지의 노트북이 비행기라면 이거는 차이머신 좀 넘어갔어요 갔나? 그래, 갔다 갔어 그럼 우주왕 복사 근데 비니 너 그거 알고나 쓰는 거니? 아니, 여자부터 참 날 무시해 나도 이 렌더링은 빨라야 된다고 넌 이것처럼 확 뽑아버리고 싶다 오, 맞아! 음, 노트북 스타일 꼭 이렇게 일일이 다 알고 써야 되나? 와, 스타러킹 가봐 당연하지, 모르는 거보다 아는 게 낫지, 아는 게 힘이다 모른다고 뭔 일 나는 것도 아닌데? 모르는 게 약 아니, 그럼 넌 이런 걸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? 난 몰라도 되는데 나에게서도 난 너 이래서 전부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지 그냥 딱 보고 좋아하는 거야 그게 매력이지 음, 베이비 머리를 다닐 거야 멋있게 있고 있어 너를 만나자 노트 유어 라이프, 엑스노트 같은 밤에 매우 반가워요 잘 지내나요 요즘은 바쁜가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번에 다음번에 센티노트 2 풀 HD 플레이어 LED 백라이트 지금까지의 빙기가 우연 우연이라면 LED 백라이트 DDR3 메모리 이사타의 빠른 전송 다른 빙 빙 빙 빙기가 왜 빙 휴 별빛